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토비입니다. 트위치에서 다시 보기가 없어진 이후 모카영에게 풀영상 채널이 생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2월 13일 날 방송을 했음에도 이 날의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토비가 급하게 영상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나 너무 말랑말랑해 더 쏟아야지 갈래? 나 안 더 왜 더 못하겠어? 나 갈래? 다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모카영 유튜브 오늘 뭐하냐고? 그러게. 할 거 없으면 맞아야지. 왜 내가 언제 언젠 할 거 있었어? 일단 그거부터 손보자. 일단 거기부터 잘못됐어. 언젠 내가 할 거 있었냐? 억울하다. 난 원래 할 거 없었어. 오늘 근데 할 거 했잖아. 저기 그 폰트 그 뭐냐 후드티 폰트 너네들한테 얘기하고 어쩐 거 하려고 맞다 보면 할 거 기억날 거 같기나. 때려서 고쳐 이 지랄. 다른 방송은 구독받으면 기쁜데 여기는 구독받으면 두렵다. 디귿디귿. 아니 근데 이거 그건 있다? 다른 방송 가서 보고 있잖아. 그럼 거기서 보고 있던 숨겨진 원두가 갑자기 내 대가리 쏠 때 있다. 아니 너네 여기저기 퍼져있다가 어? 모양이 방송 누구네? 모양은 광고를 봐선 안 돼? 이러면서 막 아이 씨앗 나 채팅 한마디만 치면 어디서 구독 날아와 자꾸. 게임하자. 나 갑자기 롤터 하고 싶어 진. 7등 했다. 화장실 갔다 와야지. 이제 더는 참을 만큼 참은 뜻. 예배 시간입니다. 다들 자체적으로 와. 루 부금을 틀어주세요. 자리를 비우면 안 됐어 이 형. 너네 나 빼고 작당 공모했구나. 형 없는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 어 근데 저 정도로 그 겁먹을 그게 아니긴 한데. 더 뒤로 가라고? 아니 난 못 봤어. 저 방송할게요. 불 끌게요. 여러분 주무실게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주무실게요. 와 나처럼 할 시간. 얘들아 호스트가 가신단다. 소금 뿌려라. 야 소금을 왜 뿌리는데. 아니 근데 왜. 야 근데 왜 그. 아니 나 주려고. 나 줄. 나 주려고. 아 해. 그거를 해놨어? 아니 나 주려고 충전을 해놨어? 오늘 근데 존나. 뭐 그 뭐. 죽도 아무것도 아닌 날인데 왜요? 아 그. 아 왜냐 물어봤다가 어차피 그냥이겠지 뭐. 아 씨 언제 이유 있었나. 12시에 뭐 준비했다길래 준비했어. 아니 12시에 뭐 준비했다는 건 그거 원래 그냥 그거고. 원래 그냥 그냥 원래. 원래 내가 그냥 그 뭐냐. 그 원래 그 차가. 원래 원래 난 달마다. 원래 원래 준비하던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커피값도 원래 주던 거니까 맞네 맞아. 아 원래 주는 거긴 한데. 아 원래 주는 거긴 한데. 아니 부담을 아니 부담이라기보다 뭔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물론 부담되긴 하겠다고 그거보단 뭔가. 아 뭐라 해야 되지 그. 그니까 항상 너네 돈을 뭔가 이렇게. 좋아서 주는 건 아는데. 괜찮아 형 천천히 말해봐. 아니 그니까 좋아하지마. 좋아하지마. 아니 좋아하는 건 좋은데. 좋아하는 거 티대지마.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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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한테 형 저기 하트 이모티콘 보이지? 저게 뭔지 알아? 우리가 반취 폭탄 드리야 동성이고 우리 마음이야 목화령 최고다 아 좀 그 징그러운 소리 좀 하지 마 다 죽어버려 그냥 니네라니 개인입니다만 음 죽어 죽어 죽어버려 으이 시X 저 뽁뽁이로 다 터뜨리고 싶다 그냥 눌러가지고 뽁뽁뽁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문제가 심한 사실인걸까 야 그니까 아니 야 근데 니네들은 설명해야 돼? 굳이 설명이 알아? 너희 요즘 알잖아 누구였어요? 너네들이 맨날 커피값이 주어졌다고 약간 약간 이렇게 막 저렇게 주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게 그 약간 그 내 적정 허용량 아니 물론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아 나 허용량 넘어가면 좀 아니 솔직히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 나 왜 안 고쳐지냐 이거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줘서 고맙다 더 주면 더 고맙겠다 무익 450점입니다 살면서 가족 말고 심지어 제가 제일 사랑하는 스트리머가 저보고 사랑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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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애써 부정하지만 좋아하는 거 티나 미안하지만 뭐를 너네를? 아냐 다 죽어버려 음음 우린 모카 마음 잘 알아서 모카의 진심 잘 알고 있어 우리도 사랑해 아니 근데 내가 그거 알아? 니네 밴 나오고 싶어서 10분 밴 하면은 계속 하고 있는데 10분 걸려가지고 다음에 밴 언니가 다시 풀려 밴이 순환해버려 으아악 오카형 발렌타인 메모리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세근빡을만 하죠 너무 좋은데 너무 부끄러워서 말이 안나오는 모카형이면 3분홀로 욕해주세요 아니 아까 마카롱 알아봐서 깜짝 놀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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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앜앜앜앜앜앜와앜앜!!!! 나도 나도 코 maison 아아! 나무! 누군지 모르지? 이거 그림 그리시는 분이야. 사실 이제 그냥 세부적으로 뭔가 요새 우리가 좀 하는 게 많아졌어. 전체적으로. 자꾸 이제 너네들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다들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즐겁게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 아! 몰라! 아무튼 고맙다! 그래! 됐어!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된 거야! 항상 너무 고맙고 형 덕분에 삶이 재밌어졌어, 시옷. 사망해. 목화형 항상 열심히 방송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아니야! 아니야! 열심히 하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나 게을러줄 거야. 나 오늘도! 오늘도 뭐 안 했어! 오늘도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왜 그러는데 갑자기! 근데 왜 이렇게 된 건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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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됐는데! 아! 진정한 소리 하지 마! 옹글거리는 소리 하지 마!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그러니까! 다들! 다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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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계시지! 너네 이거! 너네! 이거 좀 이따 더 하기만 해봐! 다 배내버릴 거야, 너네! 나 치치치 안 볼래? 아니 이게 할 말이 되게 많이 꼬였는데, 아무튼! 뭔가 그렇게 그 약간 발렌타인데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네가 막 그렇게 아마 주접 떨면서 시발 약간 더러운 소리 많이 하는데 그냥 내가 알아야지! 방송! 방송 가져서! 고마워! 너네들! 솔직히 너네들! 더욱 많이 봤고! 못 온 거다!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내 방송 목표가 일시당초! 너네가 재밌게 봐줬으면 됐으니까! 아무튼 그거는 됐으니까! 아무튼 만족하니까! 열심히 할게! 나 너무 말랑말랑해뒀어! 나 이제 갈래? 나 한 번 해도 못하겠어! 나 갈래? 나 갈래? 나 갈래? 난у%& 일본아